안녕하세요. 롱이티비 떵입니다. 오늘은 분당 종입점 캐트라우스 찾아왔어요. 캐트라우스는 프리미엄 수입정육점이고요. 요즘에 고기도 배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? 분당 지역 사시는 분들은 꼭 배달도 시켜보세요. 우리 동네 1등 수입정육 전문점 캐트라우스. 자, 이제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. 캐트라우스는 엄청나게 롱이티만을 취급한다고 합니다. 요즘에 수입소들도 싱싱하게 너무 손질이 잘 돼 나오잖아요. 와, 진짜 매장이 엄청 고급스럽네요. 토마워크 냉동서부터 우대 소갈비 타분 냉동, LA갈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. 한 종류 됐고요. 이쪽은 LA갈비 초특강 판매하는 곳이에요. 고이불곤부터 찜탕, 돼지, 이베리코, 가정, 간편식까지 돼요. 집에 들어왔고요. 오늘 저녁은 소 등심 불고기 해먹을 거예요. 아까 아저씨가 알려준대로 여기다가 아까 이 소스 구우면 된다고 했잖아요. 캐트라우스 돼지갈비 양념 목살도 구워볼게요. 와, 진짜 너무 맛있겠죠? 아, 진짜 2만 원에 한 달 가득인데요? 아, 맛있겠다. 돼지국이 진짜 야들야들해요. 못 먹었다. 수불고기 뭐? 한 입 먹을게요. 아니, 이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고기를 판매할 수가 있죠? 아, 정말 대단해요. 여러분도 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 드시고 싶으시면 중당정육점 캐트라우스 꼭 찾아보세요. 한번 방문하면 단골이 되실 거예요. 지금까지 쩡TV의 쩡이었습니다. shreddar. 안녕하십니까. 푸드 despair.